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의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집안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또 좋은 식물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그러한 복합적인 내용들 다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적용을 해야 진정으로 여러분들 공간을 정말 재물운이 터지는 공간, 풍수를 통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잘 보고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멋지 동입니다. 옛 고서인 역경을 보게 되면 정가이 천하, 정의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집안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온 천하를 안정시키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정리를 하는 것들, 우리 집안에서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큰 나라라는 공간, 지구라는 공간,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곧 풍수의 원리인 거죠. 오늘 보시는 이 식물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삶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공간을 꾸미고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식물이라는 것은 제가 나쁜 식물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식물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 이 식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식물이라는 게 막연하게 어떤 그냥 화분 속에 있는 작은 생명체라기보다는 우리 집안의 기운이나 운기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증거물? 어떤 증거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새로운 집을 찾으러 가보실 때 그 집안에 있는 식물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식물들이 뭐 고랑고랑 한다든지 계속 막 죽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운이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집 주인 자체가 식물을 말려 죽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왜 내가 키우면 맨날 다 죽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댓글 중에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 식물풍수 인테리어 영상에서 제가 금전수를 키웠다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식물이 죽으면은 그 집의 기운도 안 좋은데... 하면서 네, 은근히 악플 아닌 악플을 이런 식으로 달아 놓으셨던데 살다 보면 한 번씩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집 기운이 좋아도...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집 기운이 좋다 쳐도 그 식물 안에 물 맨날 줘보십시오. 그러면 썩어나가지 식물이 뭐 어떻게 불사 줍니까? 안 죽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금전수가 왜 죽었냐면은 그 현관 쪽에 시원한 곳에 있다가 아, 겨울 되니까 추울 것 같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애가 금방 기후가 바뀌어버리니까 확 가버리는 거죠. 원래 찬 곳에 적응했던 애를 괜히 따뜻한 곳에 들려놨다가 애를 저세상으로 보내가지고 저도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님께서도 식물을 정말 오랫동안 키워오셨는데 금전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식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들려드린 겁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기운은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식물들 보셨을 때 그렇게 기운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땅 속에 박혀있지 않고 화분 안에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인간이 보호해주는 그런 작은 거의 무생물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식물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안에는 기운이 깃들어 있고요. 이 식물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게 사람한테 무한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키가 크면 잘라주기도 해야 되고 입도 좀 따내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됩니다. 그렇다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냥 뚝뚝뚝뚝뚝 무생물 이렇게 잘라내지 하지 말고 내가 잘라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통을 하면 좋고 이게 뭐 막연하게 소통을 해라 이게 아니고 생명체와 또 나라는 생명체 간에 그런 기운의 교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걔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걔가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내 그런 감정, 마음의 기운, 에너지의 파장이 식물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식물도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압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러한 기운의 전달이라든지 파동의 전달 같은 경우에는 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있는 작은 화분이라 할지라도 항상 대화를 나누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지내면은 사람의 정서에도 좋고 식물의 성장에도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식물이 말이죠. 식물이라고 해서 집안에 다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절대로 식물을 두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또 태클을 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침대도 있고 주방도 있고 한 공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처럼 방이 두 개나 세 개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분들처럼 안방을 별도로 하지 못하고 화분을 하나 놓으면 다 영향을 끼치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물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방이 두 개 세 개 있는 분들보다 그 식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분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최소한 내가 자는 침대 옆에다가는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왜 두지 말아라고 하는지는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방이라는 공간은 침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집안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곳이고 내가 그 침대를 통해서 집안의 에너지를 받고 내 몸의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또다시 내 일에 기운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인 안방에 식물을 놓게 되면 그 식물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 회복해야 될 에너지 내가 받아야 될 그 기운을 식물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방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식물이 다른 거실이든 어디 현관이든 했을 때는 그런 식물 자체의 정화의 기능이라든지 식물 자체의 좋은 그런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단 안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서 안방에 있는 화분들은 가급적이면 치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죠. 이건 뭐 사실 풍수 인테리어라고 해도 다 같은 풍수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안의 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스승님이신 대통령 풍수 자문하신 마스터님의 그런 자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여타 여러분들이 보셨던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컨텐츠 소비성의 정보와는 다르다는 걸 꼭 유념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새겨두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그게 의미가 아 저놈이 좀 얘기를 깊게 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영상에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난초는 기본적으로 뾰족한 건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뾰족한 건 안 좋다고 했더니 난초는 어떻습니까? 라고 또 마침 물어보시더라고요. 난초는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가 뾰족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칙과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개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예전부터 난초를 많이 우리가 선물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난초라는 것은 사람의 기운하고 가장 많이 교감을 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령 난초 잎이 뾰족하다 하더라도 요거는 좀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난초를 하더라도 잎이 넓은 난초들도 있으니까요. 이 뾰족한 난초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뾰족한 거 말고 잎이 넓은 난초를 해가지고 집 안에 두시거나 선물을 하시거나 자녀 공급방에 두시거나 내가 일하는 작업 공간에 두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난초 꽃이 피는데요. 이 난초 꽃이 정말 향기롭고 또 꽃이 이게 정해놓고 피는 게 아닙니다. 지가 피고 싶을 때 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난초 꽃이 피면은 집안에 길조, 좋은 기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러한 길조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난초 꽃입니다. 요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의미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집에서 키워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진 네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바로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 복숭아 나무는 예전부터도 집 안에 복숭아 나무를 심게 되면 그 집에 남자 가장이 단명한다고 할 만큼 그 음기가 너무 강해서 집에서는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라고 해서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것들 벽을 타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인데 근데 모양새가 덩쿨입니다.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킨답서스는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도록 하면 특히 좋지 않고 이렇게 땡글땡글 말아가지고 말아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 덩쿨 식물 자체로 모양 나도록 집 안에 키우는 건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유도화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마침 사진에 이렇게 유도화를 집에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도화 자체는 객관적으로 독성을 지닌 식물입니다. 독기를 품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객관적으로도 안 좋고 독기를 품고 있으니까 내 하는 일에도 걸림돌이 될 테니 유도화 집에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걸이 식물 이 치렁치렁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내려오는 모양새도 그렇고 영 마음에 안 들죠. 네 하는 일을 잘 안 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 벽걸이 식물도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 그러면 이 풍수 식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언제부터였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 밖에만 나가도 항상 자연과 가까이 했으니 굳이 풍수 식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잘 없었죠. 잘 지어진 한옥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어떤 미적인 부분을 살려서 차경이라고 했죠. 창밖을 열어서 창밖에 보이는 그 외부의 풍경이 바로 살아있는 액자로서 차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경치를 빌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차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운치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경에 빗대어서 외부에 있는 식물을 집안의 작은 분재로 해서 두게 되고 또한 현대인들은 이 자연에 대한 본능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물들을 하나 둘씩 집안에 두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한국인 중에 한 분이 그 외국에 있는 사막에다가 나무를 하나씩 심게 되면서부터 숲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식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관리를 하고 사람을 잘 만나고 자연을 잘 만나게 됐을 때 척박한 그 사막 땅마저도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숲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중요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식물 대체 어디에 두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요. 바로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기가 부족한 곳입니다. 생기 조금은 막연하실 거고 이게 뭐냐라고 느껴지실 건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집안에서 어떤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기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끼곤 하는데 설령 일반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이 20평 30평 혹은 그것보다 더 작은 공간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더 좋고 나쁨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저기는 좀 어둡다라고 느껴지거나 뭔가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공간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던 그런 화분들을 그곳에 배치를 하면서 집안의 전체적인 그 기운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특히나 아파트 생활이 이제 대중화되어버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화분을 통해서 땅에서 밖기 힘든 그 직이라고 하죠. 그 직의 기운을 화분을 통해서 조금 아주 조금은 보충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화분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뭐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제가 화분을 놓을 위치는 여러분들 집안의 세탁실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집안의 주방의 어느 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셨겠지만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사는 공간은 또 그 집만의 여러가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방향이라든지 집안의 기운이라든지 좌향이라든지 방배치라든지 여러가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으면 좋을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뭔가 딱 하나 찝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뒤틀리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그 정도 치에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함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화분으로 넘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에 절대적으로 두면 안 좋을 위치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공간, 머리맛 혹은 화장실 등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 얼마 전에도 안방과 관련된 영상을 보셨을 텐데 안방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들을 온전히 머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서 식물이 함께 자라나게 되면은 식물이 여러분들의 기운까지 나눠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어떤 통수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으로서도 많은 실험과 논문들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화분을 두는 것 자체는 어떤 정화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화장실의 그 더러운 기운을 같이 만들어내고 받아내는 그런 역할로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굳이 화분을 욕실에 두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식물이라고 하는 거 집에 두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이 식물을 키워서는 안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식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식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집안에 두면 어떻다 집안에 두면 어떻게 이래져래 좋아진다라고 해서 억지로 식물을 집안에 두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물 자체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집안에 화분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면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이 식물을 두는 것이 집안을 보완해주는 격인 것이 이 식물 자체를 꼭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꼭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만약 식물을 정말 별로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난 키우고 싶지 않아라고 한다면은 굳이 굳이 억지로 생명을 들여와서 서로 그런 불편한 관계 잊지 마시고 그냥 집안을 잘 관리해서 편안하게 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식물을 또 잘 죽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식물을 잘 죽이시는 분들이 따로 있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물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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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대강 줘도 관리 안 해도 잘 클 수 있는 식물 꼭 두고 싶으면은 그렇게 두시되 그게 아니라면은 민간한 식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집안에 두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그래도 어떻게든 좀 두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주기적으로 집안에 생활을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생활을 둠으로 인해서 그 계절에 맞는 꽃을 두고 집안에 향기롭게 만들어주고 또 관리에 대한 부담감도 덜하니 훨씬 더 그 집안의 풍수적인 부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까지 다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한 옛 기록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종수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옛 고전을 보게 되면요. 화, 기, 효자, 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효자와 임산부를 꺼린다라는 말인데요. 이 효자와 임산부가 꽃을 꺾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는 절대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솔직히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의미까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효자라든지 임산부를 꽃이 싫어한다라는 구절, 재미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의미 있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꽃과 식물에 대한 조선시대의 고소도 남아있는데요. 그 양화소록을 보게 되면은 집안에 꽃나무를 대강 심어놓고 내팽겨 두고 제대로 보지도 않을 것 같으면은 아예 키우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꽃나무를 심어두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주 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옛 선조분들께서는 우리 집안에 키우는 그 식물, 나무에 대한 것을 아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함께 집안의 기운을 공유하는 존재이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성을 함량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생각을 해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전에 풍수식물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곤 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라고 하기 이전에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투면은 좋을 도와줄 식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집안의 투면은 나쁘다라고 하는 측면은 잘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어이데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물, 자연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 귀하게 대해야 되는 그 마음만큼은 꼭 지니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좋은 식물 하나 추천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실 텐데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근처 꽃집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싱그럽게 느껴지는 그런 화분, 식물이 있다면은 가져와서 키워보시라라는 겁니다. 뭐 제가 어떤 식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수종이라든지 뭐 화분에 대한 그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거 그러한 식물이 여러분들의 집과 같이 인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풍수식물로서 좋지 않은 측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꺼려야 되고 특히 독성을 합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집안에 둬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식물들이 전반적으로 해로운 것보다는 해롭지 않은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식물을 키우시길 바랍니다.